안녕하세요.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희정입니다. 나라장타엑스포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국제방역분야 조달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국제조달시장에서 방역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기존의 조달원칙과의 조화 등에 대한 논의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1에서는 COVID-19 대응에 따른 방역 추세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COVID-19 전후로 해서 어떤 방역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는 COVID-19로 인한 국제조달시장 추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조달 이슈가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어떤 당면 문제가 부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3는 전 지구적인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챕터 1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주요 전염병 발병과 방역 추세, 그다음에 COVID-19 발병 이후에 방역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였는지 등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섹터 1, 주요 전염병 발병 및 방역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감염병 방역 사례는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현재의 COVID-19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스는 2002년에 중국에서 발생을 하였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 수개월 만에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총 29개국에 8,098명이 감염되었고, 그의 10%인 774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방역의 키워드는 진단하고 격리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2014년에는 한국에서 뼈아픈 교훈을 남겨준 메르스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병을 하였고, 비교적 비슷한 시기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메르스의 경우 2014년 두 달 동안에만 중동지역에 350명의 환자를 발생하였고,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도 2015년 중동여행을 다녀온 1명의 여행자로부터 186명의 감염, 그 20%인 38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메르스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년 100명에서 2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진인형입니다. 메르스의 경우 중동지역으로부터 유입을 경계하는 방식으로 진단 및 격리를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9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로 간열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였으나, 2014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2만 8,637명이 감염되었고, 1만 1,314명이 사망하게 이릅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단 및 격리를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지지만,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치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봉쇄 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진단과 격리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비드19를 보겠습니다. 코비드19는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국가에 퍼져나가고 있고, 현재 WHO에 의해서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된 상태입니다. 코비드19는 기존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특정 지역의 발병으로부터 유입을 막으려는 진단 및 격리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및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감염병이 유행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방역 방식이 주로 시행이 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태에서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3TIS, 즉 말해서 검사, 추적, 치료를 통한 방역 모델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병 K-방역이라고 불리웁니다. 기존의 방역이 검사 중심의 진단 및 격리에 초점을 맞춘 수동적 방역이었다면, 이 모델은 적극적인 모델링을 하고, 추적하고, 찾아내서, 처치를 하는 적극적 방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메르스를 통해 감염병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겪은 그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이에 매우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COVID-19는 초기 발병 시에는 마찬가지로 3TIS, 진단과 격리, 국경 봉쇄 등 의료적인 행위, 의료적 방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COVID-19가 장기화되고, 제2차 대유형이 예산되면서는 생활 속 방역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한 서베이 업체가 조사한 COVID-19 전후의 소비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온라인 거래, TV 시청, 홈 트레이닝 등 비대면식, 집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그런 것으로부터의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속 방역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의료적 방역에서 점차 일상생활 속 방역으로 확산되는 비대면 문화,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온라인 쇼핑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봉쇄에 가까운 긴급 물품 비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점차 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해외 유입을 관리하는 수출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모는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이끌었고, 나아가서 단순한 방역 물품의 거래 증가가 아닌 수출입 과정에서의 방역 물품을 강화하는 영역까지 확대되어 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방역 시대를 맞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챕터 1에서 COVID-19의 교훈으로 생활 속 방역으로 강화된 추세를 살펴보았고, 챕터 2에서는 COVID-19 방역 환경 속에서 공공조달의 이슈와 동향,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필연적으로 COVID-19와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좋은 조달을 하는 것은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COVID-19를 대응하는 단계에서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생존 패러독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조달, 누구든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공공업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단계나 안전기 단계가 되면 생존을 위해 예외적으로 작용했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좋은 조달이라는 것은 각 단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COVID-19의 장기화를 예상하였을 때 좋은 조달이라 함은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빠르게 충족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좋은 조달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좋은 조달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세계에서는 어떠한 추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조달 추세는 크게 네 가지 특성으로 보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달 품목이 의료용 방역 물품에서 생활 방역 품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의료용인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의료용 마스크 및 장갑, 체온계, 방호복 등에서 점차 생활 속 방역인 손세정제, 안면 가리개, 가공식품, 출입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의료시설보다는 좀 더 일상생활의 반역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품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전자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사례가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 절차에 있어 비대면 절차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에서 전자조달 시스템의 의무 사용, 업그레이드 등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면 평가에서 온라인 비대면 평가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등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OVID-19 대응에 따른 조달 정책, 특히 긴급 조달의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조달 정책 노트 01-20 등을 통해서 긴급으로 진행되는 수의 계약의 조건과 절차를 조정하였고 프레임워크 계약, DPS 등의 적극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이스에서는 기존 정부 조달 방식을 비상시 조달이 이루어지는 국방부 조달로 바꾸고 필요시 병원 조합 또는 대학병원 등을 토대로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카타르는 주요한 방역물품에 대한 가격 통제 정책을 통해 사재기 현상을 대비하고 시장지사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 간 협력이나 UN 및 MDB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자력으로 COVID-19에 대응하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 유노스는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구매 협정을 맺었으며 세계은함과 아시아개발은행은 COVID-19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의 경우 초창기 관세 면제나 필수 의료용품 협정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보여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즉 비상사태에 걸맞게 긴급조달, 예외적 절차의 규정, 외교통신을 통한 조달,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지원 등은 현재의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조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 지금 몇 가지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역과 관련된 품목의 확대가 되면서 어디까지 예외적 절차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 기간은 언제까지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둘째, 전자조달이 잘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비대면 비즈니스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을 고려한 좋은 조달을 위해 몇몇 계도국들은 발빠르게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는 합니다. 셋째, 유입된 품목에 대한 방역 절차로 인해 조달이 지연될 수 있고 특정 공고 업체로부터 유입을 하기 때문에 품질 경쟁이 없는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급속한 가격병동에 따른 계약 취소나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느 아시아 한 국가에서는 COVID-19 초기에 한국에 납품하려고 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 공장에 물품을 자국 위기에 따라서 자기 나라에 우선 구매를 해달라고 하는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4배 이상으로 높아진 가격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방역용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시장가가 낮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납품이 절반 이상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중단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의 구매 효율성인 벨리포 머니를 따를 것이냐 방역가치를 따를 것이냐의 그 가치 충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말했던 4가지 특성과 빗대어 봤을 때 사실상 팬데믹 대응이 무선이냐, 경쟁이나 공정성에 우선이냐의 문제, 시장의 원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외교적 신의가 우선이냐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COVID-19 이후에 더더욱 첨예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COVID-19 이후의 좋은 조달을 찾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3은 공공국제조달 시장에서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2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COVID-19 방역에 대한 국제조달 당명과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첫 번째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다른, COVID-19가 아닌 다른 형태의 팬데믹이 왔을 때 국제조달 시장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당명과제입니다. 카프만, 줄리아, 외갓 연구한 2002년도 아티클의 내용을 보면 COVID-19와 직면을 했을 때 대개 의료조달의 향상을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제안을 드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코퍼레이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여러 종류의 조달의 풀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간 협력조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협력조달의 방식은 그 나라의 조달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중앙조달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연합된 형태의 구매 협정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이스 1의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 CDC에서는 아프리카 의료 물품과 관련된 플랫폼인 AMSP라는 형태의 플랫폼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플랫폼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COVID-19와 대응을 했을 때 이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 플랫폼을 구성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의료 대응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COVID-19와 관련돼서 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특히 어떠한 점에서 그러하냐면 COVID-19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의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정성이나 경쟁 또는 조달의 원칙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역의 가치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조달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면 조달의 원칙의 어떤 선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또는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여줘야지만이 방역의 가치를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역에 관한 계약을 우리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변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조달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떤 로커스, 어떤 지위를 놓고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옆에 보시는 태국의 사례의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국은 일반 의약품 조달과 관련해서는 분산 조달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중앙 조달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태국뿐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중앙 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방역과 관련해서는 중앙 조달 방식에 대한 가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방역의 어떤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조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방역성을 수렴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지금의 팬데믹을 극복하고 또는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방역이라는 형태를 조금 더 전 지구적인 중앙 조달의 형태로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전 국제적으로 필요한 국제조달 전체 플랫폼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과 연계된 형태로 이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이 체계를 이 플랫폼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은 국제기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글로벌 형태의 중앙 조달 방식의 플랫폼을 운영을 함으로써 각 계열, 각 국가 또는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감염병 발병에 대해서 조기에 즉각적인 대처, 그 다음에 좋은 조달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좋은 조달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제가 대안으로써 국제 조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면 다음에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국제 조달을 하는, 방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 조달 방식에 대해서 국가 간 조달 방식에 대한 협정을 맺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이 융합된 형태로 방역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합된 형태로 이 플랫폼에서 좋은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따를 것이냐, 어떠한 조건을 내갈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절차로 이 조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이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역과 관련해서 국경 간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어떤 기회, 동일한 혜택을 가지고서 이 플랫폼에 참여해서 좋은 조달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